자 첫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가 연결되어 있나요?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? 예 수고 많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? 예 기가캠 바이오 아 리가캠 바이오요? 예 75,800원에 이 집이 부른데 이게 3월 초에 했는데 그러신가요? 너무 싫어 올라가도 안하고 지금 배를 묵고 있는데 좋은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예 그러신 것 같아요. 매수가가 7만 5천원 때면 3월달이 하락할 때 올라올 때도 7만 5천원 간 적이 3월달 빠질 때도 3월달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. 그러니까 3월 초에 매수하셨으면 좀 올라간 걸 못 파신 거고 3월 말에 매수를 하셨으면 또 밀리는 와중에 그때 매수를 하신 거네요. 자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시기들이 좀 있죠. 보면 3월달에 제일 잘 움직여요. 왜냐하면 미국에 임상종양학회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. 그리고 3월달, 4월달, 5월달, 6월달 이렇게 쭉 이렇게 학회들이 좀 있어요. 지금 5월 말에 있는 거는 미국 암학회가 5월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는 유럽 임상종양학회도 있는데요. 유럽 임상종양학회 같은 경우는 주가에 그렇게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고요. 일단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있을 미국 암학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리각앤바이오, 구상호는 레고캔바이오죠. 이 리각앤바이오는 기술 수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기술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 수출로 입증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고생스럽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이유는 주가가 올랐을 때 쫓아갔기 때문입니다. 보시면 여기잖아요. 여기서 매수하셨거나 7만 5천 원이면 여기서 매수하셨다는 얘기입니다. 이 밑에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는 매수 안 하고 계시다가 여기서 이것도 5만 원대 안 돼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왔으니까요.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때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이고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잡아야 되겠다. 그런 심리 때문에 쫓아가서 잡으신 거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겁니다. 주식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. 이거 못 잡으면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면 됩니다.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세요. 쿨하게 생각하시면 올라간 종목들 이런 것들 쫓아가는 매매 하지 않을 겁니다. 이거는 투자 습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마찬가지예요. 지금 종목 진단을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. 올라갔을 때 쫓아가서 잡은 경우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. 이것도 리각헨 바이오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은 기다려 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마켓 여기에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 유한양행도 거기 참여를 할 거고요. 그다음에 또 저런 거 HLB 쪽에서도 참여를 할 거고 리각헨 바이오도 마찬가지 거기에 참석을 할 겁니다. 그렇다면 향후에 모멘텀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그전에 어떤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좋은 모멘텀들 얘기들이 나온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이상에도 매도가 가능하실 겁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.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거 그겁니다.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좀 말씀드리겠고요. 이게 매수하신 가격 이상쯤 되게 되면 여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진 자리가 있죠. 그러니까 올라오는 과정에서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이 정고점은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. 그렇지가 않고 이 밑에서 주가가 조금 헤매고 있다라면 이거 이번 아마케 모멘텀에서 이걸 돌파를 못한다라는 얘기로 해석하셔야 돼요.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일단 보유는 하시되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. 아까 아마케가 5월 말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. 5월 말이면 이때 제가 달력 한번 볼게요. 자 5월 말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주 주말 정도에 시작을 하네요. 이거 5월 한 27일이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거든요.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약아졌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딱 재료가 노출되는 날 그날 팔면 됐어요.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주가가 그걸 반영을 하고 보점도 좀 더 빨리 찍습니다.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 그리고 정고점 여기 정확히 얘기하면 8만 4천 원입니다. 이 가격을 돌파를 하면 조금 주가가 굉장히 탄력 있는 어떤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. 이 가격을 돌파를 하면.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돌파를 못하고 있겠죠. 돌파 못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5월 27일 월요일 정도입니다. 5월 27일 월요일 정도면 그 이후로는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. 자 매수하신 가격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좀 있는 종목이에요. 보유하셨다가 5월 27일 정도에 매도를 하시면 아마 제일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.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. 5월 27일 정도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? 그럼 5월 27일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.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시고요. 그때 정도에 파시면 될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예예예